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나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나를 멸졸시키는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풍랑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이 풍랑을 만난 우리 식구들 계시고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고 풍랑 중에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용기와 사명을 회복하여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는 승리하는 죄들 대개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를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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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적인 풍랑도 있지만 인생의 풍랑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멸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풍랑 속에 감사를 찾게 하시고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풍랑 속에 하나님의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재산적으로 또 목숨까지 이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풍미를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눔도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감사도 배우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풍랑이 풍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존재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도착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등한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랑을 잠들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저등한이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